도시아영 아해줏 봐 저기거 뭐하는 거야 지금 뭘 뭐하는 거야 그리고 왜 당신이 목잡고 나와 솔직히 말해서 그쪽이 빨간불이라 딱 서있는데 내가 뒤에서 꽝 하고 박은 거 아니야 그래서요 미안합니다 뭐야 내 차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이게 제 차가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대지사장 나 네 차로 사고 쳤어 빨리 와줘 어이구 내가 진짜 못 산다 안녕하세요 태지에요 아우 어떡해 어떡해 저기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아 됐고요 지금 보험사 직원한테 연락했으니까 오면 얘기하세요 아 어떡하지 저기요 피제이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내 차도 비싼 차인데 태지 사장 걱정하지마 내가 이 마포대교에서 사고를 내면서 곡 하나 썼어 아 진짜요? 이 곡으로 합의금 차값 다 갚아줄게 와 진짜죠 제목 마포대교 오 느낌 있는데 들어봐 호우 마포 마포대교 내가 지금 사고가 났어 아 잠깐만요 이거 시스타에 마법 이거 베낀 거잖아요 어떡해 안 베꼈어 아 이러니까 피제이건이지 표절건 아 저기요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뽑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진짜 세 차란 말이에요 아 죄송해요 저기 뽑은 지 얼마나 된 건데요 수요일날 뽑았으니까요 수 하루 이틀 삼일 사일대가 사일대가 나 사일대가 와 진짜 잘하신다 아 저기요 노래 되게 잘하시는데 혹시 가수할 생각 없으세요? 뭐라고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지금? 아 인기가 많으셔서 혹시 임준혁씨? 아 예예 예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예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? 일단 제가 정지신호를 딱 보고 딱 멈췄는데 계속 누가 딱 박는 거예요 아 그럼 저쪽 가실이 100%니까 병원에 가서 전체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진단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끝! 와 이거 진짜 잘하신다 아 춤에다가 발성까지 잘 되시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잘하는데 아니요 혹시 둘이 가수해 볼 생각 없어요? 계속 장난치실 거예요 지금? 아니야 아니야 가수해 가수해 둘한테 딱 어울리는 곡이 있어 둘이 이 노래 부르잖아?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거야 오 진짜 진짜 들어봐요 들어봐 오우 예 나 오직 그대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? 나 오직 그대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호이 호이 당신은 조능력 표절쟁이 이게 뭐예요? 여기는 진짜 가수할 생각 없어요? 가수예요 제가 가수하신다 그러면 정엽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정엽이면 여심을 녹이는 감미로운 R&B 보이스 정엽이요? 그래 정엽! 그래 안 해 안 해 어? 정엽인데 왜 안 해요? 정엽은 노래할 때마다 옆 사람들이 자꾸 귀에 바람 불잖아요 바람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러블빙배르 러블빙배르 러블륙배르 러블륙 안 해 안 해 어? JK 김동욱인데 왜 안 해요? 그 사람은 뜨거운 감자 먹으면서 노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감자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어르시네요 어우 감자 아 뜨거워 어우 감자 뜨거운데 아유 아유 어떡해 아유 뜨거워 노래 노래 살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안 뜨거워? 나는 뜨거워 진짜 잘한다 진짜 둘이 가수예요 우리 작곡가님이 곡 작업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작곡가였어요? 내가 노래 만들어도 저거보다 낫겠다 저기요 사고는 사고지 사람 무시하고 그래요 내가 이 바닥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? 사일배가 뭐가 사일배가 내 주 활동 무대가 어딘지 알아? 엄마 보호 대교 뭐가 마포 대교야 그리고 당신이 느껴들어 뜨거워 맛 좀 볼래? 나는 두려워 진짜 노래가 나오니? 짜증나 진짜 아 뭐하는 거야 짜증나 진짜